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호국의 고장 칠곡군에서 개막했습니다.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.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철책과 지금은 통일이 된 옛 동서독 국경 철책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.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담았습니다. 낙동강 광어선 체험존에서는 6.25전쟁 당시의 병력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. 6.25전쟁에 참전한 21개 나라의 문화관도 문을 열었습니다. 참전 군인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유품은 이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. 6.25사진전은 외관 구철교 폭파와 다부동 전투 등 당시 최대 객전지였던 칠곡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참전 용사와 전후 세대 그리고 우리 참전 국가 간의 화합과 또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각종 공연을 비롯해 625인의 세계평화대합창, 낙동강 지구전투 전선기념행사 등 대규모 행사가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.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은 전쟁의 참혹함과 분단의 아픔,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.